안녕하세요. 오늘은 열한기야하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샬룸 벤 야베시 샬룸 야베시의 아들 샬룸은 샬룸이라는 뜻은 이 사람은 보면 샬룸하고 이름이 참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잠시 제가 찾아봤는데 샬룸은 스트롱 7구 6구 5 샬룸 평안하다 라는 뜻이고 샬룸은 바브 위에 세번째 글자 바브 위에 이제 모음 부호가 5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샬룸은 평안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샬룸 샬룸은 retribution 그러니까 보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스트롱 코드는 거기서 두번째 7구 6구 5에서 2가 더 붙어서 7구 6구 7이라고 합니다. 보실까요? 그래서 7구 6구 7 샬룸 샬룸은 보복하다 벤 야베시 야베시의 아들 샬룸은 말라크 베쉐나트 말라크는 왕이 되었다 베쉐나트 해에 베는 어디에 쉐나트는 해 이엘 샤네 해에 어떤 해냐 셀로심 셀로심은 30 30 30 30 30 테샤 바 테샤 바 테샤 그리고 테샤는 아홉 39 39 39 해에 어떤 39 야 샤나 레 우지야 우지야의 해 우지야가 의 통치해 39년 이었다 그는 우지야는 어떤 사람이냐 멜라크 예후다 유다의 왕이었다 유다의 왕 우지야의 해 39 39 년째 되는 해에 왕이 되었다 샬롬이 왕이 되었다 바이멜로흐 말라흐 라는 단어는 왕이 되다 또는 엉으로 다스리다 그가 엉이 되었다 다스렸다 얼마나 예라흐 야밈 예라흐 예라흐 야밈 예라흐 야밈 은 한달 달 야밈 요 데이 그래서 한달의 날짜를 다스렸다 한달 동안 어 샬룸은 왕이 되었습니다 베 쇼메론 쇼메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되었는데 이름이 보복이잖아요 그래서 복수 보복 이름을 샬롬이라고 했으면 평안했을 건데 이름을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샬롬으로 해서 한 달밖에 왕을 못한 것 같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바야알 야라는 올라가다 야라는 올라가다 그가 올라갔다 바야알 메나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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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나헴이라는 사람이 올라갔다 가디의 아들 미티레차 미티레차는 미는 어디에 있으러 부터 티레차는 티레차에서부터 바야보 보는 오다 또는 가다 바야보에서 앞에 요도가 붙었어 3인칭 미완료 근데 앞에 바가 있으니까 바 플러스 미완료는 각으로 해석해서 그가 왔었다 바이토 가히고 싶다 샤메론 샤메론에 왔었다 바야흐 바야흐는 나하 나하는 죽였다 이기서 히필령 임으로 그가 죽게 했다 죽였다 히필령 에트 샬룸 샬룸을 죽이게 했다 벤 야베시 야베시의 아들 샬룸을 죽이게 했다 베 쇼메론 쇼메론에서 사마리아에서 바에 미테후 그리고 미테후는 무트는 죽이다 3인칭 단수에 3인칭 접미서 붙어서 그가 그를 죽였다 바에 미테후 무트 라는 단어에서 예 붙고 우가 붙고 해서 예 밑에 후 바에 멜로허 그리고 그가 다스렸다 타우타브 그를 이어서 타하트는 언더니스 빌로우 인스테드 오브 그를 대신해서 누가 야베시 아들 샬룸을 죽이고 사마리아 가디의 아들 메나헴이 메나헴이 올라왔다 그래서 메나헴이 샬룸을 죽고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라는 본문 본문 언어 얘기가 참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15절 보겠습니다 베 예테르 베 그리고 예테르는 남은 바 남은 디베레 디베레는 다바르 다바르는 말하다 말 단어 다바르 복수형 디베레 말거리들 행적들 샬룸 샬룸의 행적들 메 키쉐루 키쉐루 그리고 키쉐루는 케쉐루 케쉐루는 음모 반역 케쉐루 그의 반역 그리고 그의 반역 아쉐르 그것은 가쉐르 가쉐르 했던 가쉐르 하였던 그 반역 흰남 흰남은 참으로 보라 참으로 겟 겟투비임 겟투비임은 가타브 가타브라는 단어는 쓰다 라이트 캐투비임은 쓰여 캐투비임은 쓰여진 분사형 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쓰여졌다 알 셰페르 디베레 알 어디에 셰페르 책에 셰페르 책 디베레는 행적들의 책 하야밤 하야밤 날들 인데 레 말레헤 말레헤 말레헤는 왕들의 왕들의 복수형에 말레헤 요도가 붙어서 복수형에 레 말레헤 래는 전치사 어디에 레 말레헤 이스라엘 이스라엘 왕들의 하야밤 디베레 셰페르 에 적혀져 있었다 16절 보겠습니다 아스 그때의 약해 약해 낙하 낙하는 스마이트 스마이트는 공격하다 죽이다 살인하다 약해 는 그가 시피룡이네요 그가 공격했다 메나헴 메나헴을 에트 메나헴이 공격했다 주어가 메나헴이죠 메나헴이 공격했다 에트 디페사 디페사를 공격했다 디페사는 도시 유브라데이 있는 장소고요 베에트 칼 그리고 칼 모든 아쉐르 바 바는 거기서 모든 그것 거기서는 베에트 그리고 개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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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개불레 하 개불은 땅 땅 이고요 보드 경계 테리토리 경계 그 경계들 미 티레 차 미는 어디에서부터 테레 차는 테레 차 에서부터 모든 경계들을 그가 거기서 어 공격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 디레 차 키 왜냐하면 로 안았다 파타 파타는 어 오픈 열다 오픈 열었다 오픈 하지 않았다 열지 않았다 나카 문을 그러니까 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야 허 바야 허 는 그가 공격 했다 공격 했다 나카는 아까 봤듯이 스마이트 공격 을 했다 에트 콜 모든 헤아로 테 하 헤아로 테 하는 아래 하 아래 에는 브레그넌트 브레그넌트 헤 헤 하로 타 헤 하 헤 하로 테 하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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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를 비 케 아 비 케 하는 마카 바카 는 리프트 오프 그가 열었다 클리브 브레그넌트 배를 갈랐다 퇴리 아 아 아 문화헴이 티르차에서 부터 와서 디프 디프 사이에 있는 지역을 선는 공격을 했는데 성문을 열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곳에 있는 모든 임산부 들의 배를 갈랐다 라는 기록이 있네요 메나헴에 대한 평가가 뭐냐 메나헴은 배를 가른 왕 임산부의 배를 가른 왕 임산부를 죽이고 그 속에 있는 아기까지 죽여버렸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잔인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잔인한 승리를 가지길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